Y10라디오의 신유래 뉴스정료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아, 이게 오늘 사실 어제까지 쉬는 날인데 그런 걸 다 좀 오늘까지 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네, 그리고 김미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사실 두 분을 빨리 모시려고 마지막 아까 뉴스인회에서 마지막 저게 있었는데 음식 조심하자, 음식 먹고 탈 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탈은 안 나셨죠, 모두? 네, 안 났습니다. 안 나셨죠? 아니, 뭐 음식을 못 먹어서 탈이죠. 네, 제가 보니까 이 자학계에 이게 다시 입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윤한 24일 회동입니다. 24일 날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추석 전에 하시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하고 해서 미루어진 건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소모적인 억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정이 미루어진 게 무슨 갈등 언론에서 추척으로 나오는 것처럼 갈등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나 보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이런 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해서 역할 분담 잘해서 마음을 모아가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든지 당이든지 이걸 잘 못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4일 날 만나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경제 문제 현안이나 의전 갈등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열릴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언론이든 평론가든 그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의전 갈등의 와중에 나름대로 뭔가 해결책을 내놓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구나. 그래서 밥을 안 먹겠다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형성이 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불가능한 거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거지만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2025학년도 이 입시에 대해서도 한번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걸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쨌든 이게 일이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정부가 당연히 이제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좀 말을 줄이고 있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2025년도 한번 다시 논의해봅시다. 결론이 날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둘 수 있는 건데 계속 어쨌든 정부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과 메시지를 계속 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잘 안 됐는데 추석 전에 가동이 협의체가 잘 안 됐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잘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여당하고 지금 정부 그리고 용산하고 뭔가 지금 포드가 안 맞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일 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른 얘기보다는 무슨 20년 전 얘기나 다른 앞에 있는 음식 얘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 핵심적인 현안,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획기적인 어떤 대안 그런 것들을 용산 대통령도 말씀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해서 실효적인 뭔가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자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국면이 만약에 여기서 좀 얘기가 이상하게 되면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일단 놓고 나니까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협의체를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동력이 약간 상실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실효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접근을 통해서 미룬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전향적인 그런 논의를 당정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관 이거 좀 빨리 풀려야 돼요. 이게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아까 박재피디가 오늘 아이템이 3개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아이템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만나는 게 좋죠. 만나는 게 좋은데 이 밥을 먹고서 어떻게 뭐가 뭐를 어떻게 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밥 먹는 거 이거 말고 다른 중요한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새로운 효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근데 이게 사실 그 관련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 뉴스 토마토인가 네 맞습니다. 기사하고 저도 쭉 뒤져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 명태균인가 하는 분이 다른 분하고 짧게 전화한 내용 말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가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도 그런 거고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진행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인 건 분명한데 확실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린 겁니다. 서린 것이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보면 총선이나 뭐 선거 때마다 이렇게 보면요. 약간 브로커성을 가진 그런 중재자들이 낯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기반이라든가 영어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잘한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인에게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얘기한 게 녹취가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실체적 진실이 있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핵심 증거가 안 나왔다면 안 나왔다면 그러니까 19일 새벽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안 나왔다면 더 숨기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명징한 어떤 증거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처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로 보고 거기를 계속 두드려서요.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명분 잡기를 하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명태균이라는 분은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 편집국장을 고소를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추가 보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로 정황이 일부 맞아 떨어지는구나 싶은 대목은 분명히 있는 거죠. 가령 녹취록에서 얘기하는 김영성 전 의원이 지역구를 이렇게 옮겼는데 옮기는 거에 대해서 컷오프가 될 것이다. 컷오프가 될 것이니까 빨리 지금 지역구를 옮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역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기사가 나게 한 이후에 그 기사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거는 얘기하는 음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한 어떤 사실일 것이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는 말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냐를 보냐면 보면 그 말을 한 이후에 실제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지역구를 옮긴다라는 것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배경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준석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개혁신당 쪽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를 하는 대가로 예를 들면 비례대표 1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먼저 그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예를 들면 부인 대상이면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먼저 먼저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측이 제시했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는 것인 등등 여론 입장은 또 추가로 확인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논의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라는 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발전을 계속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를 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간 거지 않습니까? 초청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초청이 된 것이냐 이것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초청을 한 것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알거나 어떤 형태로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는 또 추측 가능한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럼 이런 조각조각의 어떤 팩트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사안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는 뭐 분석에 필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민주당의 서울의 봄입니다. 야, 이 서울의 봄. 이 영화 198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논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민주당의 주장의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이 일정한 맥을 그리고 있어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탄핵 논리를 내셔었어요. 탄핵 논리를 내셔었고 탄핵 논리의 약한 고리로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김근희 여사 특검법을 내셔었지 않습니까? 그래 왔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은 행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냐 한다 할 때 헌법상 내부 외환의 죄가 아니면 되지 않냐 한다고 되었잖아요. 내란 외우. 내란 외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찾다가 계엄을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가 말하는 내란 외우라고 할 때 한반도에서 다른 국지전이나 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국정농단 아니면 계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이게 무리한 수위인지 알면서도 내밀고 가는 것 같아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탄핵이든 계엄이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이 지금 아킬레스 근이니까 전국의 판을 크게 흔들어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판으로 급하게 넘어갈 경우는 사법부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의 상황이 급하다고 인식하는 건 아닌가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탄핵이다, 계엄이다. 이거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오늘 뉴스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보단 구성해라. 무슨 대선 체제로 가는 것도 종교계 찾아가고. 무슨 차는 대선 체제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민주당은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나 평론가들이 보는 게 그렇고 국민들이 보는 시락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밑그림은 그런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을 보면 어떤 민주당 의원은 또 대선 체제 미리 준비하는 게 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 대선 체제가 맞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일단 말씀하신 탄핵에 대한 어떤 접근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개혁형이라든지. 그렇지만 탄핵을 논의하는 무슨 개혁 얘기하는 팀 이름을 지금 서울의 봄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저는 별로 진지함을 찾기는 어렵다. 서울의 봄이면 이름이 진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시대를 살아오신. 본인들은 진지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진지한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는 저는 젊으니까 저희 세대는 다소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은 맞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날에 이런 어떤 진지한 접근을 하는 것이냐.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한편에서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대선 체제를 갖춰가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부 감세 논리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접근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리고 특히 조국 혁신당하고 일부 겹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을 크게 한번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들이 또 맞춰가는 이런 두 가지 투트랙을 쭉 가면서 지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런 면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좀 강한 뭔가를 원하는 강한 제스처를 원하는 그러한 지지층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지금 던지면서 가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한 발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황을 쭉 보면 지난 총선 직후에도 그렇고 총선 때 국민의힘이 크게 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탄핵 얘기나 이런 거를 더 열심히 어떤 얘기를 하는 건 또 국민의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위기감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인위적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경계심이나 이런 걸 또 고조시키는 효과도 있고 한 거여서 과연 민주당이 이런 탄핵 얘기나 이런 거를 아니, 계엄이든지 탄핵이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수위를 높여서 가져가는 게 과연 정치적 이득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히려 이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크지 않냐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부승찬 의원께서 경비계엄은 0%. 경비계엄이라는 게 시위가 격해져가지고 군이 동원 이런 가능성은 0%고 비상계엄 가능성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 저기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몇 년 동안 대변인 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의 척결 이후에 우리나라에 계엄 가능성을 들고 나오는 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사회체제나 제도에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참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한데 계엄령이나 이런 것들이 선포돼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외국의 어떤 그러한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 정부와 이런 쪽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만 군 내에서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이 계엄과 관련된 편람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절차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근데 매년 업데이트 한대요. 왜냐하면 계엄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년에 2번 항상 도사랑 훈련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그런 절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어떤 계엄이 당장 이제 계엄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연결고리가 상당히 없는 것이고 그 연결고리를 주장하려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된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훈련회도 안 되죠. 군사훈련회도. 뭐 그거 훈련한다고 전쟁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두 분만 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하 씨 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